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무거워라 잠가왔더니 이렇게 오늘 왜 앞에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난리야 집가서 하시는거 저기 있는거 우리 여보 아니야? 어 허허허허헣 이거 오늘 우리 회사 씬사원 님과 사드리는거에요 아 잉대니 님 감사합니다 아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아이 정말 고마워요 아 이거 야외 식당에서 이거 밥 먹으니까 이거 기분이 좋구만 아이 밀수님 기분 좋죠 그러게요 날씨도 좋구 привет 어 그러게요 날씨도 좋구 여보 여보 여기서 뭐하는거에요? 예? 여보 여기 무슨일이야 지금 회사 직원이랑 밥먹고 있는데 회사 직원이 아니라 회사 여직원이랑 단둘이 밥먹고 있는거겠지 아니 아니에요 사모님 아 시끄러워요 여보 어떻게 이래 애아빠가 그럴 수 있어요 애아빠가 이렇게 바람을 대놓고 펴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여보 그런게 아니고 아휴 아휴 미안 아휴 늦었습니다 아휴 밥 드시고 계셨어요 아휴 배고프다 회사 직원들 오늘 시집사원들이랑 오랜만에 야외시장에서 밥먹으려고 한건데 아 여보가 이거 오해한거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휴 진짜 큰일났네 이모 배고파요 밥줘요 밥 여기에 돈가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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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퇴근했는데 여보가 점심에 본거는 정말 오해인데 난 신입사원들이랑 같이 어 같이 밥먹으려고 한건데 아 여보가 이거 단단히 오해해버렸는걸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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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왔다 엄마는 이제 나갈테니까 아빠랑 자리있어봐 집에서 아휴 아휴 됐다 짐 다쌌다 엄마 간다 엄마 어 어 여보 어딜가 어딜가냐고 아휴 어딜가가야야 진짜 징그럽게 아휴 왜그래 여보 얘들아 니네 아빠가 있잖아 어떤 여자랑 바라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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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야 여보 그거는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밤을 먹은거라니까 단둘이서가 아니고 진짜라니까 여보가 아침에 먹은거는 오해 웃기지마 내가 그런건 뭔데 내가 바본줄 알아 둘이서 여직원이랑 꽁냥꽁냥거리면서 이러면서 밥먹는거 내가 다 봤는데 무슨소리 하는거에요 지금 그럼 이 밤에 어디가려고 하는거야 지금 여보 그냥 나 당분간 친정에 가있을테니까 찾지말고 음 어 엄마 갔다올게 갈게 어 엄마 엄마 아 여보 가지마 가지마 마랑사심없네 생각하지 말아요 여보 나 당신이 없으면 못산단 말이야 안돼 엄마 아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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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람뼈싸 애들아 오해해야 내가 아침에 점심 바보예요 신입사원이라고 먹고 있었는데 아니 어쨌든 아이 이거 여보가 오해한거라니까 엄마가 엄마가 오해한거야 아빠가 발앞에 치면 우리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새엄마 생기는거야? 아 아이 새엄마가 어떻게 생겨 말해야되는 소리를 해 아이 어? 새엄마 생기는거? 어? 아 그거 그거는 좋은데 맛있는거 많이 해주고 아 뭔 소리 하는거야 아이 안돼 어쩌면 좋지 이거 아이 뭔 새엄마 소리를 해 야 빨리 너네 올라가서 자 아이 아이 난 전화로 아이 우리 여보한테 빌어야겠네 아이 이거 오해인데 이거 억울해 죽겠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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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오면 좋지 아이 진짜 여보가 이제 집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아이 진짜 바람핀거 아닌데 아 유루야 으응 우리 근데 진짜 새엄마 생기는거 아냐 아 뭐 밥도 맛있는거 많이 많이 해주고 장난감도 잘 사주는 엄마라면 괜찮은데 응 새엄마잖아 새엄마 하면 좋은거잖아 어 그런가 난 그래도 그치 헌 엄마보단 낫겠지 새거가 그런가 아 그치 너도 장난감 새거가 좋잖아 응 그치 그치 응 맞아 맞아 그렇게 하는구나 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새거 새거 온거가 어딨어 난 우리 엄마가 짱이거든 어 난 그래도 엄마 엄마가 좋아 아이 아이구 모두가 엄마 싫대 근데 새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거지 나는 아이구 나는 그래도 엄마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 어 음 음 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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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전에 책을 읽었는데 응 신드렐라라는 책이었거든 응 거기서는 막 새엄마가 막 신드렐라를 막 막 집안일도 시키고 막 막 때리고 구박하고 막 그러던걸 응? 진짜 응 잠깐만 그럼 우리도 막 새엄마가 오면 설마 막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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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어 아 어어 아 쥬순씨 아 아 이쪽이요 이쪽이요 우리가 살 집이 아 여기군요 아 야 집 좋다 아 에 으 뭐야 누구세요 아따 어머! 어머! 기노와라! 어머어머! 아 지누씨! 지누씨 저번에 말했던 봄수랑 요로루에요. 제 딸하고 제 아들. 어?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아 아줌마라니! 애들 아줌마라니! 아줌마라니! 이제부터! 누군데? 우리 너희 엄마가 될거야 엄마! 아이고 애들아 반가워!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짐 흘리고 있네? 아 짐 흘러! 아 뭐야? 아 그럼 설마! 그 새 새 새 새 새 새엄마! 그래 새엄마야 새엄마 그러니까 새엄마랑 새 EmbARR lugar 추위. They were your own. 그래 엄마라고 불러주똨? 엄청나! 어머니! 아 그래 어머니도 괜찮아. 아 이거 귀엽다. 아 주 순 씨 주 순 씨. 아직 애들이 낯설어서 그래요 주 순 씨가.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마음을 열면 애슬도 마음이 열겠죠 진훈씨는 착하니까 금방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거에요 아유 사랑해요 저..저도 사랑해요 하하하하 으아아아 으악 아유..음.. 아유..아 진훈씨..아유 아? 일어나셨어요? 아유..아유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뭐 이렇게 많이..아유 아유..애들 어려보이는데 어릴땐 잘 먹어야 키가 쑥쑥 크죠 얘들아 내려와 밥 먹어야지 아유..이게 진수성찬을 잘해주시다니..아유 아유..밥이 땅밥이 땅밥이 땅 아유..애들아 많이 먹고? 많이 먹고 튼튼히 커야돼? 알겠지? 이렇게 맛있는거 해준다고? 아이 봄수의 요루야! 어? 응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거야 맛있게 먹어야 된다 알겠지? 오..대박..대박..대박.. 얘들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 아직 엄마가 낯설겠지만 이제 계속 지내다 보면은 어? 정말 너희들한테 최고의 엄마가 될거야 알겠지? 아유..아유..애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 좀 더 다가가면 되잖아요 아유..아유..아유..아 맞다 맞다 맞다..아 아유..여보 나 지금 출근을 해야될거 같은데.. 아유 좀 늦었다..시간이 늦었다..응 아유 밥도 못 먹고 가는데 걱정되게.. 안녕히 오세요.. 아 얘들아.. 안녕히 오세요.. 얘들아 엄마랑 밥 맛있게 먹고있어.. 아빠 간다.. 응응응.. 안녕히 오세요.. 밥먹어야지..밥..밥먹어야지.. 밥먹어야지.. 야! 어? 야! 왜? 야 내려와 먹지마.. 야 비켜.. 이뻐야.. 어이씨! 저..저희야..어 엣소.. 아휴 아침부터 뭐.. 이런 걸 만들려고 아 x 3 아유 route.. 엥? 이메세 인생산인거지? 얘들아 밥먹어야지 얘들아 엄마랑 밥 안먹고 있어 왜 앉아서 먹어? 뭐야 오빠 오빠 저 아줌마가 우리 막 쫓아내고 그랬는데 막 뭐 뭘 쫓아내? 뭘 쫓아내? 어머 어머 애들이 그렇게 봤다니 아이오아 아 얘들아 아직 어 그렇게 막 니네가 막 어 엄마가 싫다고 해도 낯설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가 상처받았잖아 아이 엄마 아이 나 좀 아줌 뭐 아까 술 먹고 아 엄마한테 그러면 뭐 써 어쨌든 아빠 쉬고 나면 되니까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알겠지? 나 간다아! 어.. 야.. 어딜 입을 함부로 놀려 이씨.. 야! 앉아봐 앉아 이씨! 어.. 너희들.. 너희 아빠한테 한마디라도 뻑끗하면 알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씨!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범수야? 범수야 일로와봐! 범수야 일로와! 아이고 새끼 일로와 일로와! 왜요 아줌마? 아.. 아줌마가 지금 정말 바빠요! 아줌마가 보이지? 술 먹고 있잖아요! 아줌마가 이렇게 술 먹느라 바쁜데 야 청소좀 해라 여기 잠깐 왜 해야되죠? 왜 해야되죠?! 한.. 그냥할래 이걸로 뚝배기 깨고 할래 우리 엄마를 안그랬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 엄마야 임마 아아.. 아 빨리 청소해 아유.. 아흫은... 아유 Rap 아아아 instance 소면 좋다? utch states 또 pensions 야야야 손 보인다 손 보인다 빨리빨리 해 하아아아악 맞나 자녀는 즐기는 것 같은데 나나나나나 도끼나 오늘도 엄청 엄청 기분 좋은 하루는 아닌거같에 거 besch Pic 집안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 아, 뭐? 아니, 니 누구 집인데? 내 집이야, 내 집! 왜 남의 집에서 지금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장난감들이며 거질러가? 쓰레기 아닌데요? 이게 쓰레기가 아니 뭐야, 빨리 치워, 안 치워? 이거 엄마가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내가 치워? 니가 했는데 니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니가 뭐가 없어? 니가 오천분만족이야? 어? 빨리 니가 치워! 내가 치우래? 어? 애기 키워도 발라야 돼, 내가 치워야 돼? 니가 치워야지? 빨리 안 치우면 내가 갖다 버린다? 자, 3초, 2초, 1초, 손 보인다, 발! 어, 동작 빨리빨리 안 하냐, 빨리 해! 어, 이놈의 집구석은 아주 그냥 애들부터 아빠까지 다 이상해! 못된 아줌마 씨! 아줌마! 아줌마! 어? 아줌마! 왜? 왜? 이제 다 놀았으면 집에 가요. 뭐? 집에 가라고요. 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 아줌마 집이에요, 우리 집이지?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엄마야! 가요, 빨리 집에, 아줌마. 야, 누가 그렇게 화를 하라고 시켰어? 어? 너네 엄마가 시켰어? 아휴, 암튼 부모란 사람이, 어? 애들 교육하다 똑바로 못 시키고 참, 너희 전혀 엄마, 어? 알만하다, 사람이. 어? 자, 엄마한테 말 안 드릴이야! 뭐? 지금, 누가 지금, 어? 어린한테 말버릇하다고 해놨어! 아이고, 너네 전혀, 엄마 진짜? 아휴, 애 결국 이렇게밖에 못 시키다니. 아휴, 사람으로서 인격이 떨어진다, 인격이. 이씨, 아줌마 필요 없어야지. 빨리 가요, 빨리 나가. 아줌마 나가라고. 어, 나가, 나가? 오오? 아줌마 나가. 아줌마 나가라고. 어, 뭘, 뭘, 다, 뭐? 아줌마 필요 없어, 이제 빌들어. 아줌마 나가. 너, 이, 너, 이 녀석들이 진짜. 아줌마 나가. 애들아! 아빠 빨리 아줌마 내보내. 가자!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늑승 씨, 괜찮으세요. 아휴, 지순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들아, 아이고, 이거. 어? 엄마한테 말버릇이키려보라. 나가라니, 어? 애들아, 어? 아니, 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 욕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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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거 말버릇이 뭐야. 니네 혼나야겠어, 오늘, 어? 회초리가 있어, 회초리. 어, 혼나야겠어, 오늘, 어? 아휴, 아줌마 내 무대뻘레. 내가 타락이 왜 이렇게 했나 봐요. 정말 잘해줬는데. 얘네가 그래도 말버릇이네. 웃는 거 안 보여.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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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허허헣, 노래리, Heather. 음? 요리리, 생각해봤는데 새엄마는 좀 위험한 거 같애. 네, 그래? 조금, 조금,份. 음, 안 될 거 같애. 이거, 우리 새엄마 생기면 큰일 난 거 같거든? 그러니까 빨리 아빠한테 가가지고 빨리 우리 엄마 데려오라고 말하자 원래 우리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 맞아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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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엄마를 안 돼 새엄마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오해한 게 미안하지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던 거 맞아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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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